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알아볼 건데, 푸드아웃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다른 뜻은 다른 데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목적어 없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푸드아웃가 푸드 노타의 뜻이니까 기본적으로는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목적어가 안나오고, 안나왔을 때 이게 몸을 내주는 것, 몸을 대주다. 여자가 남자한테 몸을 대주다는 것을 푸드아웃으로 씁니다. 그리고 겟 레이드는 레이가 원래 엎어뜨리다 이런 뜻이 되는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깔판이라고 얘기하죠. 깔리는 거죠. 겟 레이드가. 이것도 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려고 하죠. You mean you will do it? 한다는 얘기요. 베린이 아스크든. 놀라면서 또 감사해서 물어본 거죠. Do what? 뭐 말이야? Take up. Take up. 개를 내 손에서 처리해도.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해 off를 쓰는 건데. 물폐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Distractor. 딴 데 정신이 돋게 해. At least. 적어도. chew the fat이에요. 얘네들은 우리는 이제 뭐, 이빨가다의 뜻인데, 우리는 솔직히 뭘, 이, 우리는 건어물 종류가 맞는 거죠. 그런데 얘기는, 얘네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말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chew. 씹어야 돼요. 씹고 또 씹어야 돼요. chew. chew the fat.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빨가다. 자, with her in your room, 네 방에서, while I communicate with Romana, Ramona, Ramona하고 얘기할 때, will you do it? 해주겠어? 유럽이 옆에 할 좋은 친구지, 친구지. 쉬워 샌디, 샌디, 물론이지.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아주 너그럽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을 또 한 거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easy kidding, 제정신인가? 이거 전달 동서 없어요, 생각이니까. 예, of course, 물론, there's no guarantees. 여기 뭐, 그냥, easy 쓴 거니까, 복수, 이렇게, 추격했을 때는 복수형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there's no guarantee. 보장은 없어. 베리가 조심을 한 거죠, 경계를 한 거죠. I mean, just because. just cause는 콧맛 찍고 나오면, because나 같은 거. she's related to, Ramona하고 인척관계가 있다는 그 이유가, 이유를 해놓고, 그 대절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 회화체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just because, 해놓고, that's 내 주어로 쓰는 거야. that's me, 이쁘다는 거, 매력적이라는 건 아니야. 아니면, she will put out, she'll put out. 몸을 막 대주는 애야, 막 대줄 거야. 아니면, 양쪽 다거나, 또는 뭐 하는 쪽이겠지. you gotta be willing to suffer. 아무튼, 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걸 위해서, 감내, suffer, 감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what great, 뭐 더 좋은 선이, 더 좋은 게 뭐야? my getting made, you should mark, 멍충아, should mark, 멍충이에요. my getting made, 내가 성행위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뭐, abc 들어갈 거 다 했고요, 쭉 내려갑니다. cause는 because, of, should mark, 멍충이, 반편, 세상 물적 모르는 놈, should mark, 이런 거죠. for the good, 좋아요. 뭐뭇을 위하여, for the great good, 더 좋은 일을 위하여. get laid가, 동치마다, sex하다, 이 뜻인데, 이 언어라는 게 참 묘해 같고요. 이, sex에 대해서는 별별, 그 내용이 다, 어떤 영화죠. 결국 덮고 자려고, 뭐 이렇게 얘기해 나와요. 뭐 이게, 뭐였더라, 제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에, 아무튼 뭐, 데리고 살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에, 레이는 원래 타동사로 놓는 거, 까는 거죠. 그,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어퍼뜨리다, 따먹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겟 레이를 수동태로 더 많이 써요. 에, 수동태 하면, 눕게하다, 눕게 되다, 동치마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우리말로 자긴 했어? 잤어? 잤어? 왜 성행위 했냐는 뜻이기죠. I carry condoms all the time. 콘돔 가지고 다닌데, I never get laid. 하이, 뭐, 동침을 해야, 자야 뭘 하지? 이런 거죠. 동침, 자야 뭘 하지? 자야 사용하지? 그런 거죠. So, did you get laid? 그래서 자기는 했어? 자기는?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동침했어? 이런 거죠. And, time you wanted nothing more. 더 원하는 게 없어. 인생에서 살면서 섹스하는 것보다, get laid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t that point, date 중 바로 그 순간 강조 구문이에요. 바로, 그녀는 결정했어. she wanted to lame. 그를 엎어뜨려야 되겠다고. 자식을 내가, 응? 엎어뜨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말로. 여러분, 자다, 성교하다, 타동사로 쓰였는데,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는 것보다는, 수동태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to the fat, or rag을 쓰기도 하는데, 이빨가다라고 보통 제가 옮겨요. 사전 찾으면 짓거리다, 제잘거리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그냥 이빨가다가 좋아요. 격이 없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린 고기를 오래 씹으면서 얘기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rag은 원래는 여자한테 쓰이던 거예요. showing circle이 자선 재봉해. 아니, 뭐, 자선으로 이제 꿰매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바늘질거리면서 그 천을 씹듯이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when a bomb, most of the evening, 저녁 대부분을 봐야 앉아서 그냥 이빨을 깠어, 이런 얘기예요. come into my office, 내 사무실로 가서, chew the fat with me, 나랑 이빨 좀 깔자, a little bit. David, I want to know how things are going with you. 너랑 함께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자, 이런 거죠. John과 David, spend hours chewing the leg, 이렇게 드물게 렉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take someone or something of one's son. 손에 들고 있는 건 돌보는 거죠. 돌보지, 떼어놓는 거니까, 손에서 떼어놓는 거니까, 돌보지 않는 거죠. 책임을 덜어주는 거죠. any chance, is there any chance, 이런 뜻이에요. 앞에 is there는 생략이 된 거. you willing to take a toddler? 저 걸음 많은 아기, open my hands, this afternoon, 이 오후에 나에게 봐줄래, 그런 거죠. 나에게 벗어나게 한다니까. look, you and Tony, relax and weak. 주말, 너랑 토니 잘 쉬어라. and I will take the children. 내가 애들 봐줄게, 네 손에서. 한 이틀 동안, 뭐 이런 거죠. I would be happy to take your uncle up your hands. 뭐, 여자가 이런 거죠. 내가 네 삼촌, 몇 시간 떼어놓을게. 넌 그냥 쉬어, 이런 거죠. put out가 몸을 내놓다 해요. 흔히 여성에 대해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사전에 뭐 합의하다, 색싸기를 합의하다 그런데, 제기목적과 탈락형이에요. 그냥 다른 뜻은 다른 뜻으로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she had a reputation for pulling out. 몸을 막 대해준다는 평판이야. 막 대줘, 막 대줘, 이런 거죠. there are a lot of rumors, 소문이 막 돌아다녀. I put out. 내가 몸을 막, 내가 해 푸게 군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여기서는 뭐 해, 몸을 막 주는 거니까. 내가 해 푸게 군다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지만, they aren't true, 사실 아니야, 이런 거죠. if again, get은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doesn't put out. 세 번째 데이터 하는데, 몸을 안 줘? I don't put, 차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거는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구동사입니다. 어려운 구동사죠.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이런, 이게 뭐, 구동사에 갖다 놨는데, 이것도 대학생들의 얘기에서 지금 뽑은 예문이니까, 우리가 좀 난이도 높은 회화를 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죠. 암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